이거 근데 짱이네요, 이번에. 이번에 너무 첫 번째 좋네요. 전 잘 보겠습니다. 한 절 좀 기다려. 다하 남자 하면 또 지아크죠. 저는 무수 있는 남자예요. 말만 되면 독서를 하면서 나 σε 앉아 있는 여유. 송우야 형도 너처럼 의사에 빠방 할 때가 있었는데 빼는 게 훨씬 개를 막다가 또 나오더라고요. 빼는 법을 알려줘야 되세요. 빼는 법? 그냥 먹지마. 레이디 스포드의 유비야 잘 지내니? 그래 난 잘 지내. 너도 잘 지내는 것 같더라. 아 저희 고등학교 동창입니다. 저희 PO군이 이번 노래 정말 베이디 씨예요. 굿굿굿! 11위 락빛! 이상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수온이었습니다.